이곳은 개호피 단지랍니다 또 누가 해나 호빛 나올까니 이렇게 화났네요 이곳에서 호빛 찾기는 아주 드물답니다 그래도 또 저는 열심히 또 있는가 볼게요 제가 또 열심히 보면 한 점이라도 나올까 몰라요 그러면 또 보여 드릴게요 내가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이렇게 또 한 점수 볼 수가 있답니다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한 점씩 나오네요 좋은 한 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피 다 하고 봐주세요 또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조그마하게도 호피가 문에는 잘 나왔죠 그냥 호피도 하고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재미합니다 또 이쁜 호피 한 점 보여 드릴게요 호피가 너무 잘 나와서 아주 멋있게 생겼네요 진짜 잘 나왔네 오늘은 또 개호피가 너무 아름답고 잘 나와서 또 한 점 보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이도 예쁘게 잘 나왔죠 어이도 예쁘게 잘 나왔죠 여기가 굉장히 좋죠 오늘은 호피 잡으러 또 몇 분이 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 호피는 개호피라도 좀 멋있게 생겼네요 이쁘게 잘 나왔죠 여기도 호피 미세기 한 잔 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귀엽고 아이들맞은 호피도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귀엽죠 쪼꼬마가니 진짜 귀여운 호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 오늘은 또 한 잔을 봐있네요 앉아놨더라 구경하세요 이곳에 오면 호피가 아주 귀여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기쁘게 봐주세요 고마워 네 좀 더 귀여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